네, 연방 상하원이 합의했던 국경장벽 예산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상사태도 선포하겠다고 다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전국이 금행될 조짐입니다. 먼저 이원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가 합의한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지만 국경장벽 건설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핵심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공화와 민주,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13억 7천5백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경을 지키고 나라를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랜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관계가 종착점에 이를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막기 위해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LS SBS 이원정입니다. LLS SBS 이원정입니다. LLS SBS 이원정입니다. 감사합니다.